아 근데 광혜 형 진짜 못한다 천리야 나 아까 못할 때 어떻게 했어? 천리 표정 장난 아니었어요 천리 형 진심이다 천리 형 아니 속도가 못 틀면 하는데 안 부리는 거야 그래 야 우리 진심으로 해보자 야 그럼 지지 후배라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마 나 지금 아까 그렇게 했거든 진짜 약하게 약한 척하고 일부러 그럼 이 다음 게임 기대할게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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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놀래 내가 힘쓰면 일단 놀란다니까 보여줄게 이기자 이겨 어? 여기 안에 뭐 있는데? 여기 뭐가 있나봐 어? 종이는 유빙수잖아요 이게 뭐야 진짜 어? 어? 어 뭐야 축구 꼴대였어요 축구 꼴대 축구 꼴대 축구 꼴대였잖아 자 런닝 올림픽 제2경기는 아이스하프입니다 아 아 여기 불판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아이스하프가 아니라 빗자루 하기로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퍽을 특별 제작했습니다 어? 아 퍽이 뭐 방향이 한 줄로 안가 뭐야 이거 이게 왔다 갔다 갔다 해 어? 이거 좀 로봇청소기잖아요 로봇청소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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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번 게임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야 두 번째 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우 야 장난이다 이거 바지 마누야 이거 바지 어떻게 주는 거야 아 아 아 이게 확실히 앞에야 이게 보고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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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국아 너 진짜 로봇 같아 오케이 우와 우와 Lau 하하하 살펴봐 하하 나 갇퇴 열었어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야 이래서 공 막겠냐 야 지호 그 로봇 야 지호 어 트레스포머 트레스포머 야 지금 지호는 트레스포머야 지금 아니 이게 해서 이 민족이를 어 어? 어, 조심해. 야, 손이 보호해. 이거 뭐야. 등장부터. 아프냐, 아프냐? 안 아프지? 안 아프지? 자, 설명드릴게요. 전후반 10분씩 5대5로 진행합니다. 두 분이 벤치에 계시면서 아무 때나 교체할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부적격한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동안 심판이 콜을 받으면 1분간 퇴장입니다. 알겠습니다.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저기 자막으로 정확하게 보호장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확실하게 좀. 자막을 넣어주시죠. 깔끔하게. 무서워. 형. 형. 아니 어제 분명 살살한다고 생각하고. 분명히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걸. 로버트 대신 알겠는데. 조국이러ätz는데요. 그 morning 아니면 Bitch. 얘 크게 한 번 Johny 유일이에요. 밥, 밥 밥, 밥 밥. 이거IK. 예상이드. cui 생 memoria 응원. 뭘 알아봐요? 아,ион send from guys姐 leider. 지금 disci Zust flagship 크라고l. OG that didn't cost that 야 잘해라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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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형아 앞에 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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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는다.